한국어 자막 오늘가 썸네일 눈 사절 얘기하니까 나가잖아! 아... 이사미 사회사랑 함께 가미래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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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냥 그렇게 걸려 하이라인 망치면 하루 내내 짜증난다는 차 당연하죠 저 그래서 오늘 세수 다시 하고 화장 지금 다시 한 거잖아요 심심하다 인펼 풍선 1400에게 감사합니다 뭔데 이거 쌩얼 반셀이야? 좋네 심심작이 내가 먹고 싶은 곳 문 닫았다 돈까스 시켜야 돼 아니 나 가린 언니가 갑자기 나한테 뭐 보내준 줄 알아? 너도 좀 키워봐 이러면서 반려돌이란 반려 앵무새이냐 아 짜증나 뭐 먹지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아까 부대찌개 얘기했네 누가? 내가? 나 부대찌개 안 좋아해 돈까스를 시키게 돼 밥을 좀 덜 먹어야겠다 아까 전에 라면 뿌셔먹어서 그런가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뿌셔먹어 한 개를 다 못 먹었는데 저 그대로 뜨거운 물 부어서 뽀글이 먹었는데 그러다 비닐 다 찢어져 진짜 위험해 짜봉 이런 거 좋아하시는 줄 아야 오늘 아프리카 썸네일 난리 났다고? 왜? 오늘 아프리카 썸네일이 어떤데? 감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섹시 아 왜 다 간다고 그래? 너네가 썸네일 누나들 얘기하니까 나가잖아 혈압 낮은 거 같아서 또 펴주려고 했다고? 야 너네가 썸네일 얘기하니까 다 언니 아들 보러 가잖아 왜? 야 왜 따봉 밀러야 고마워 갖고있으면 다음번에 쓸 거 같아서? 심심작이는 내 건데 다른말 어디 쓴다는 거야 심심작이 챙겨 너무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나 기분 좋으면 흥분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니 심심작이 계속 말 돌리지 말고 무슨 노래 불러줄까요? 아이유 무릎 알겠어 뜨는 밤에 뜨는 밤에 뭐올 물 기다리나 날 비고 누워 날 비고 누워 잘 나왔어 열심히 부르는 모습 열심히 부르는 모습 나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일 있거든 나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일 있거든 59달에 59달에 고달읍 오이보이 돈가스가 맛있어졌어요 혹시 병신이라고 채팅쳐도 되냐고요? 되겠어요? 매니저가 어? 방장한테 병신이라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반만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첫 끼 튀김만두가 서비스로 왔어 이건 뭐야? 소스야? 소스 왜 이렇게 여운해? 물 탔나 아 죄송해요 소스가 연해 맛이가 소스가 연해 맛이가 내가 초초한테 소파니 앵코 목걸이 선물해줬어 나도 거짓네 내 역자리 초초잖아 초초 이뻐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하얘 초초 어제 세수한 거 처음 봤는데 세수 한 개 더 하얘 초초 따라기 초초 킥트벨 안 시켜주면 애교부린다 초초 볼에 바람 넣는다 그러면은 시그니처가 아 시발 이러면서 터져 초초 아이돌들은 주기적으로 스타일을 바꾼다 그런데 최근 여돌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있다 장원영, 유진세 아니 유진세 모두 검은기 생머리에 풀뱅이다 소화하기가 힘든데 제발 좀 소화해버린다 엑 심심아 미쳤어? 응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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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 드립 춤 연습 안 하냐고? 히 드럼 베이스 베이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알아요? 여러분 초초 초초님 인스타에 다른 여캠 사진 모음집인데 심심작이 그냥 초초 방송 켜면 가서 놀러가서 봐 자꾸 나 방송 중에 다른 여캠 썸네일 홍보하고 심심작이 죽고 싶어? 니가 초초 인스타 얘기하자마자 사람들 다 초초 인스타 보러갔잖아 이 심심작이 내가 지금 아하 이씨 심심작이 개같은 이 심심작이 이 심심작이 잘 먹겠습니다 아띠랑 하아임소 햇빛 바 코미배 코미배 어 인풋풋선 157개 감사합니다 방장화 진정 황분시키지 마시니 선생님 하아임소 고마와 근데 너무 리스트세다 와 구기완이 정말 잘생겼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구기완이 잘생겼다는 거랑 심심작이가 초초 인스타 홍보하는 거 같아요 잘생겼는 거 진짜 잘생겼어요 먼저 했어요 저거 봐 심심아 육감님 초초한테 막 감겼어 X됐어 괜히 얻어받으신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자 다들 아 오늘 행복방송이네 정말 올해 다시 죽은 걸로 틀어야지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족쯤 와버려 막 슬프게 했다 기쁘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아 심심작이 고마워 응 응 오빠 기다리고 있어 갔다올게 난 강아지한테 하는 말이잖아 감형욱이요? 은쟁아 가게? 오늘 많이 피곤해? 너 내가 치킨츄과 그거 먹으러 가는 거지 괜히 줬어 농담이야 심심작이 내가 오늘 예민해서 미안해 했어 내가 생리중이라서 좀 예민해 오늘 내가 생리중이라서 좀 예민해 오늘 아 평소랑 똑같이 예민했어? 아 이거 보래 뭐야 아 보래 이거 뭐야 아 보래 이거 뭐야 나 오늘 왜 이렇게 감정기복 열심히 하지 근데 호르몬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뭐야 내가 왜 난 아닌 것 같다고 뭐가 아닌 것 같아 너네들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유를 말해줘 아 기분 좋아졌어 왜 그래 나한테 어 기분 좋아졌어 채팅창 보면 또 기분이 나빠져 어 기분 좋아졌어 어 기분 나빠졌어 어 기분 좋아졌어 어 기분 좋아졌어 어 기분 나빠졌어 어 기분 나빠졌어 여러분 이제 잠오지 다들 다들 잘자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꺼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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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